네, 여러분을 대신해서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 차장님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진짜 오랜만에 그래도 상승폭이 높지는 않지만 빨간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사이에 그래도 조금 상승폭을 낮췄네요. 네, 거의 다 둔화가 됐죠.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냉정하게 셌던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쪽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시가총의 상단에 놓여져 있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들이 힘을 상대적으로는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하락 종목이 조금 늘어나면서 약한 모습을 또 오늘도 이어가는 약하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 대비겠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차장님께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다. 저희가 처음에 기사 보면서 테슬라, 뭐 외국계 전문가들이 100달러 밑에도 봐야 된다. 거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도 하시던데. 그런 일 수 있더라고요. 네, 차장님은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실제로 그런다는 투자자 분도 계셨고 저희 방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너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찬티, 찬티, 바가 많으면 까도 많다. 이런 거잖아요. 바하고 까라고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을 흔히 쓰니까요. 테슬라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테슬라를 그만큼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테슬라 차를 운전해 본 적도 없고 타본 적은 있지만은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건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을 압도할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 건지 맨날 저는 봐봤자 욕하는 사람들은 단차, 부품 조립이 아니라 문짝이 이런 약간 이게 딱 안 맞는다라든지 이런 욕만 하고 있지. 허술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까들도 반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제 테슬라라는 주식을 판단함에 있어서 뭐를 판단해야 되느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테슬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는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밸류에이션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좀 더 판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는 200달러 깨졌을 때 180달러, 170달러, 160달러에서도 맨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주가는 몇 달러입니까? 140? 그러니까요. 140달러가 깨졌었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항상 이 정도적인 답변일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기업들은 첫째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적어도 플러스가 나오는 것들을 좀 보는 날에 사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 두 번째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를 한 3천만 원어치 사 모을 거야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500만 원씩 빠질 때마다 좀 사서 뭐 평단을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 낮추고 거기에 더해서 한 그러니까 더 빠진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절가를 한 10% 정도 잡는다 라고 한다면은 테슬라를 왜 못 사겠어요?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테슬라가 뭐 산다고 해서 바로 뭐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매매를 하시기에는 지금 워낙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 타이밍을 노리기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종가는 더 깨졌네요. 137달러. 그렇죠. 140달러. 저는 138점 몇 달러까지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봤던 것 같은데 종가는 못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기대의 이유는 있어요.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에 새로운 CEO를 진짜 찾고 있다. 어제 뭐 이제 투표를 했었죠. 근데 진짜 찾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진짜 CEO가 찾아지고 정해지면은 트위터 관련된 리스크 위는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테슬라가 지금 뭐 중국 쪽에서 나왔던 안 좋은 뉴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 갑자기 여쭤봤는데 또 자세히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대포차 종목들 좀 훑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이제 아프리카 TV인데 아프리카 TV는 이제 우리 정우윤석이 뭘 봐야지 이제 반등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 CJ는 이제 올리브영의 실적 회복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최근에 워낙 급등을 해서 이게 도대체 왜 급등을 했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주가가 되게 안 좋네요. 그리고 동화기업 2차 현지 전해질 관련 주죠. 그리고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장했을 때 특징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포차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탑머티리얼이라고 하는 2차 현지 장비 관련 주 시스템 관련 주 그리고 효성첨단 수제까지 총 7개의 종목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프리카 TV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에게도 친숙한 정호윤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들고 오셨고요. 약간 좀 기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펀더멘털은 부진하지만 밸류 상승 요인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펀더멘털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가장 쉬운 건 실적이에요. 돈을 잘 버느냐. 2021년도 말까지 아프리카 TV가 돈을 굉장히 잘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을 잘 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돈을 좀 적게 버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이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속으로 좀 접어들게 되면 결국은 플랫폼 전체 성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플랫폼의 전체 성장은 당연히 광고 성장도 있겠지만은 진짜 얼마나 써? 아프리카 TV를 누가 써? 얼마나 써? 얼마나 돈을 써?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보시면은요. 정호윤 내노리스 리포트고요. 등대가 필요하다. 이 등대는 이제 뭘 보고 이 회사를 매매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최근에 주가변동수가 굉장히 커졌죠. 트위치 TV 나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워낙 주가가 좀 낮았던 상황 속에서 시장 반등 나오면서 이러한 플랫폼 관련주들 좀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은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4분기 실적 우려 등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높아진 이유는 밸류 상승 요인도 있어요. 하지만은 펀드멘탈이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1분기부터 21년 4분기까지 플랫폼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외형과 마진 상승도 같이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 MAU라고 하죠. 우리가 월간 사용자 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감소를 했습니다. 582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왜 좋았냐. 우리가 이제 580만 명이 들어와서 다 돈을 쓰지 않아요. 그 중에 560만 명은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페잉 유저가 22만 8천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정당한 컨텐츠를 보면서 내가 좀 지불을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페잉 유저가 24만 6천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코로나19 따른 시청자 증가 거기에 팬덤 규모 확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유저 수가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AIRPU라고 하는 쓰는 돈이죠. 이게 이제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내가 밖에 나가지 않고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8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이제는 나갈 일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BJ한테 한 8만 원 정도 더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22년 1분기부터 페잉 유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2만 3천 명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20년 초반 22.8만 명 대비해서도 더 적어진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MAU 월간 사용자 수가 485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아까 이제 582만 명에서 10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치는 201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골치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광고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커머스 쪽과 BJ의 결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광고주의 마음은 좀 사로잡으면서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떠나가면은 광고주들이 여기 맡기겠어요? 그리고 단가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떠한 부분 쪽으로 아프리카 TV의 주가 반등이 나올 것이냐 MAU를 쉽게 돌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결국은 PU, 페잉 유저의 하락세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봤자 아프리카 TV의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으니 돈을 쓰는 사람 숫자가 하락세를 멈추면은 아프리카 TV의 주가는 하락세를 멈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새 뭐예요? 자체 컨텐츠, 사람들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한 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흘러내려가는 사이클을 반전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리포트에서는 트위터가 진짜 철수하면은 BJ도 다 흡수하고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페잉 유저의 하락 반전을 좀 꾀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돈 쓰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 돈 안 쓰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밥이라도 한 끼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좀 굉장히 골치가 아픈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막 아프리카가 좋아서 본다기 보다는 여기에 뭐 나오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니면은 뭐 BJ가 좋아서 맞아요. 저는 BJ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플레이 저도 아프리카 TV를 안 들어간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새 뭐 색다른 컨텐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 BJ 상위 이렇게 별풍 많이 받은 BJ들 보면은 사실 그나물의 그 밥 옛날에 인기 많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보통 하는 거라는 게 그냥 남캠, 여캠 혹은 일부 게스트 불러서 술 먹고 이런 방송인데 이런 걸로 계속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해요. 저는. 맞아요. 좀 거기서 탈피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있는 BJ가 좀 나와야지. 그렇죠.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되고 두 번째로는 CJ 들고 오셨는데 CJ 올리브영을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뭔가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CJ 올리브영도 제가 되게 애용하는 곳 중 하나인데 아 자주 가세요 올리브영?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연말에 뭐 할인한다 이럴 때 집 앞에 있긴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선 가서 살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핸드크림 사러 이제 하나씩 들어가고 뭐 살 게 없더라고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그냥 로션 하나 바르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이고 하니까 다 사다 주시는구나 알아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사서 주. 없어 이러면 이제 배송시켜서 자리에 놔두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서 잘 안 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한 게 착각을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올리브영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때는 첫째는 당연히 화장품 시장이 좋을 때 잘 나갔는데 두 번째는 이제 편의점이 좋을 때도 올리브영이 같이 잘 나갔었거든요. 네. 편의점이 괜찮을 때 출점수 늘어나면서 올리브영도 같이 늘어났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거예요. 편의점은 좋은데 올리브영은 계속 2, 3년 전에 안 좋았었던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 정권에서 양의로 애널리스트가 CJ 올리브영의 실적이 부각된다. 그래서 올리브영의 회복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추정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올리브영의 이건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22년 올리브영의 에비다가 5천억으로 추산이 됩니다. 강가 삼각비를 고려하고 점포수 증가 때문에 아 점포수 증가를 가정했을 때 올해 올리브영의 영업이익은 2,6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삼성 정권에서는. 이게 얼마나 높아진 수치냐면 전년 대비 89%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2,600억이면. 우리가 BJ 프리테일 1년 실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BJ 프리테일이 한 분기에 한 잘 나와봤자 7,800억 나올 걸요. 700억. 근데 올리브영에서만 2,600억 나온다? 사실 이 수치는 추정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엄청난 수치라는 거고 올리브영의 영업이익은 CJ 연결 기준 영업이익 2.2조원에 약 12% 가량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CJ의 연결 영업이익이라는 게 자회사들 영업이익이니까 직접 돈 버는 올리브영하고는 다르죠. 느낌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올리브영의 이익은 높은 시장 점유율,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내년도 CJ의 연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2.3조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리브영이 좋아지면 뭐가 좋냐면 배당 수익도 굉장히 CJ 쪽에 좋아지고요. CJ의 배당 수익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 154억 수치를 했는데 이게 전체 배당 수익의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0%인데 CJ 올리브영에서 받은 배당금은 한계년도 2년간 이제 154억이나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CJ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안영 해제로 인한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죠. CJ 그룹은 아무래도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안영 해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리브영의 성장 거기에 배당 수익률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 봤을 때 CJ 지금 시가총액은 좀 비싸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상장 이슈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때 CJ가 올리브영을 떼나가는 게 좋은 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골칫거리는 있겠지만은 올리브영이 지금까지 이제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의 좀 내용들을 감안하고 CJ 지분가치를 감안했을 때 기대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CJ는 그리고 이제 순수 지주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시면은 화장품 시장과 CJ 올리브영의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성장 흐름을 보일 때는 역시 올리브영도 같이 가고 화장품 시장이 꺾일 때는 올리브영도 이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소매 판매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올리브영의 대항마로 나섰던 기업들이 다 망했죠. 네 맞아요. 이제 CJ 올리브영이 거의 이제 절대 유일 신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갈 데가 없었다던데 다른 뭐 드로그스토어 이런 것들 사실은 점포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CJ를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CJ 올리브영이 좋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CJ에는 손이 잘 안 갈 것 같고 만약에 상장을 한다 하면은 사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전개인적으로. CJ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로는 SSM 생명과학 들고 오셨는데 네. 어 역시나 이제 우리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들고 오셨는데 네. 오늘 좀 주가가 별로 안 좋네요. 네. 이거는 리포트가 이제 좀 일찍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았었을 텐데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들고 주가가 워낙 급등을 해서 리포트를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SCM 생명과학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우표가도 제시가 안 돼 있어요. Not related죠. 커버 내용을 하시지만은 투자 의견을 줄만한 정도의 사이즈나 회사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SCM 생명과학은 학계의 지지를 받는 기업이다. 우리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논문에 게재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회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할 때 어 상당히 관심을 받았어. 뭐 이 정도의 얘기는 나오지만은 학계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어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급성 최장염 줄기세포 치료제 SCM AGH 라는 것을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지난 8월 31일날 임상 2A상 1, 2A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때 이제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하려고 했던 1차 지표가 사실은 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2월 2일날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학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뭔지 봤더니 어 2차 달성 목표 1차 목표가 아니라 2차 달성 목표인 CRP 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꽤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죠. 우리가 1차 하려고 했던 거는 안 맞는데 2차 지표인 이 CRP가 감소한 걸 봐서 이거를 이제 1차 지표로 바꿔서 임상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급성 최장염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어 지금 이제 인플릭시맵이라고 하는 이제 염증제거 치료제 뭐 인플릭시맵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라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급성 최장염 임상 2상을 하고 있는데 1차 목표가 CRP 감소해요. 그래서 동일한 목표로 가져가게 되면은 인플릭시맵이라는 약은 굉장히 큰 약이니까 어 이 SCM의 파이프라인도 이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회사 이 최장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상반기로 계획된 이 비상의 승인 그리고 임상설계를 아까 얘기했듯이 1차 지표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 회사 말고 이제 지분투자한 코이민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어제 아마 주가 급락을 했을 텐데 최근에 뭐 상한가도 한번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보다 완전관의 환자가 조금 더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있고 이상 용량을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증량 그리고 최대 용량으로 임상을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좀 어렵죠 내용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RP이 보시면은 이 CRP 감소의 의미가 뭔가 봤더니 최장염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장염 48시간 후 측정했을 때 CRP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RP 수치가 사망률에 굉장히 좋은 예측 지표라고 한다면은 CRP를 줄이면은 사망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SCM 생명과학의 SCM 최장염 치료제 약이 CRP를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학계의 지지를 받고 있냐. 치료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SCM AGH 나는 치료의 이점이 확인됐다라고 업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SCM 생명과학의 최근 주가급등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 제가 들으면서도 약간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외국 말인가 싶은데 우리 시청자님들 역시 똑똑하십니다. 뭔가 염증 수치의 감소 같다 이렇게 딱 알아들으시면서 딱 정리를 해주시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요 리포트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기타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준비해 주셨고요. 좀 재미있는 게 신저가 낸 기업이랑 신고가는 기업 같이 있어요. 동화기업은 신저가고 SAMG 엔터가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 기대된다. 약간 애들 그런 거 하는 건데 이거는 신고가고 그렇네요. 장중 신고가를 찍었다가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리포트 받았다가 쭉 밀리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상장하고 나서 하지만은 그래도 내용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겠죠. 동화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맨날 제가 동아마루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액 중에 아직까지 절대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2,700억이 정도 나오는데 목재 쪽이 뭐 한 90% 정도 차질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이 회사의 신사업인 전액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률을 살펴보면은 목재 쪽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무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원재료가 비싸면은 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전액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LIPF6가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실적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계속 목재가 90%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언제 이게 좀 역전될까를 봤더니 25년도에는 전액 비중이 50%가 될 거다.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죠. 하지만 이제 전액 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제가 보니까 하이 싱글 정도 한 8%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목재 쪽 같은 경우는 한 4% 이 정도밖에 뭐 3% 안 나올 땐 3% 4%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직까지는 목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전액 비중이 늘어날 때마다 아직까지 2차 현지 소재 업종들보다 밸류에이션은 훨씬 쌉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 배터리가 좋을 때나 통용이 되는 얘기예요. 배터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파다 봤자 뭐예요? 배터리 기업보다 싸다? 배터리 기업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동화기업의 신적가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AMG 엔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니 특공대 그리고 캐치 트니핑 저희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치 트니핑 3D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전혀 모르겠네요. 노래도 이제 집에서 엄청 불러요. 캐치 트니핑 되게 귀엽습니다 캐릭터가 애들이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맨날 저희 애가 애 씻길 때마다 아빠 무슨 핑은 무슨 색인지 알아? 자꾸 물어봐요. 근데 캐릭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알쏭달쏭 캐치 트니핑이군요. 네 캐치 트니핑 그래서 그 애들 캐릭터 이름에 다 무슨 무슨 핑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면은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하나씩 팔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다 팔아야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 미니 특공대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시즌2에 CCTV 소년 채널 시청률이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1년도 매출액이 384억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320억 매출액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3D 쪽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개별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 특공대와 캐치 트니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IP입니다. 그래서 IP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좀 기대가 된다. MD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또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포트 말씀을 드리겠고 탐머티럴이라는 회사는 2차 현지 시스템 그리고 전극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최초 턴키 공급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라서 큰 회사들도 들어가지만은 작은 회사 스타트업이나 이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기업 쪽에 좀 수준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큰 회사들이나 전극 장비를 다 갖다 놓고 이제 공정을 하게 되는데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전극 파운드리 느낌으로 회사들마다 원하는 전극 공정을 자체적으로 실행해 주는 약간 파운드리 같은 느낌으로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주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비싼 주가가 이해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김정환 수석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이차인 지구 관련주들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이후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초상첨단 소재는 간단합니다. 4분기 실적 저점을 바탕으로 내년도 탄소섬유 증설이 2분기 이후부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타이어 보강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아리타이어의 교체용 타이어죠. 이쪽의 수요 증가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3,488억으로 YOY 플러스 6.8%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다만 이제 성장하는 실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진주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성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대포차 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눈 많이 와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낮에 제가 보니까 한 12시 정도 되니까 비로 바뀌더라고요. 다 녹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대포차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방송도 생방송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들 눌러와 주시고요. 금차장님 보러 그때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